갑자기 나타난 손자라 무슨 짓을 꾸미는 겁니까, 시장님? 리본성이라고 뜨는데요? 먼저 지정연기 한번 볼까요? 시험 안 봐? 다른 공연 하나만 하고 네 가까이 있으려고 예약했어 나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? 새로운 도련님이 온다고요? 넌 정말 아무것도 몰라 한 달에 이력이면 만만치 않은 돈이 돼요 그거 사기 아니에요? 알바 때려쳐야 되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